왓댓이가 왓댓이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거야 질투하는 건가요? 아프다라든가 변했다라든가 음화답지 않네요 그런 댓글들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으로 연희때처럼 아프트윈해요 하고 밖으로 나가자 당당 한발걸음 외터리더라도 정말 행복하다고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귀엽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친정세게 해버렸네 미안해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노력까지 해버려서 미안해 주! 넌 소중해서 미안해 상현역 넌 빠버려서 미안해 완전 짜증나 있겠지 골 돋네 당신들은 당신들이 나 신경 써주세요 저에게는 간섭하지는 말아주세요 유유상동이라 말하는 것 같던데 전호 안들리네요 그 던지다 말해 언제나 같은 모습을 하고 마음에 드는 가방을 내고 빛이 나는 앞니는 뒷설로 양치하고서 밖으로 나가자 막내우깡이라고 웃기지마라 엄청 진지하거든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같은 시계 타락하서 미안해 주! 눈에 띄어서 미안해 의식하게 해버렸네 미안해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답이 관리해버려 더 미안해 주! 내 숨 떨어져 네 곁에 포로로 담아버려 더 미안해 엄청 열받아있겠지 골 돋은 봐 취향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해도 난 꺾이지 않아 무섭지도 않아 그런 너희들 따위 나다니는 나다니 내 펄니 탈두고 싶어 가장 소중하게 아껴주고 싶어 부담리하게 탐고 살게는 두지 않아 그것이 나니까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귀엽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주! 약속 빨라서 미안해 인생 즐겨버려서 미안해 주! 넌 귀여워서 미안해 여기까지 불러버려 미안해 주! 즐겨버려서 미안해 상연력 높아버려서 고민해 완전 열받아있겠지 골 돋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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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